대한민국 대비급의 유일한 자존심 아이언 채널의 명현만! 대한민국의 명현만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의 마이티모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1라우더크 첫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오소독스 자세를 잡는 명현만 아아 라이트! 자 피했구요. 명현만 자 앞손을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명현만 선습니다. 왼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현만 라이트! 마이티모도 앞면에 적중시켰구요. 붙었다 빠졌다 붙었다 빠졌다. 왼손 들어왔습니다만 명현만의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어 내고 뒤로 빠졌던 명현만입니다. 자 페이크! 하지만 잘 잡았습니다. 지금 잡지 않았으면 마이티모의 후속터가 터졌을텐데 명현만 반응 좋았습니다. 지금 자 2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들어가는 마이티모! 어폴륙과! 왼손으로! 마이티모가 맞았습니다. 카운터에! 자 충격 있는 마이티모입니다. 마이티모 대응이 있습니다. 마이티모가 붙습니다. 자 끌어안고 있는 마이티모! 들어오는 순간에 명현만 선수가 뒤로 딱 반스텝 빠지고 휘둘렀던거에 마이티모가 걸렸습니다. 휘둘다가 자 충격을 회복하고 있는 마이티모인데요. 네! 마이티모가 오히려 붙습니다. 자 타고 돌아 나갔습니다. 마이티모 출현이 심한데!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마이티모입니다. 자 스탑을 지시하면서 왼손 길게 뻗어봤던 명현만 자 킥공격 바디쪽에 다시 한번 바디킥! 네 좋습니다. 연속적으로 바디! 지금 아까 니킥도 있었고 바디킥도 있고 축적이 되죠? 오! 운소 조심해야 됩니다. 명현만 지금 복부에 마이티모가 피로가 누적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3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제한급 4강 토너먼트 첫 경기 마지막 라운드 자 또 치고 붙습니다. 니킥 좋았습니다! 니킥 안면까지! 니킥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자 왼손! 마이티모의 라이트 안맞습니다. 있거나 옆으로 빠지든가 또 근정 명현만 좋습니다. 명현만 선수 3라운드에 승부 걸어보나요? 좋습니다. 마이티모 들어가긴 하는데 마이티모도 당황한 기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면서 오른손 얹어졌던 오히려 마이티모가 테이프당 누립니다. 싱글넥! 그라운드로 가네요! 와! 타격전에 지금 당황했거든요 마이티모 아! 패스 성공! 자 사이드 패스 들어가는 사이드가 안 들어가요. 타격전에서 당황했거든요 마이티모가 아! 3라운드 전략은 그라운드였나요? 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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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락 한번 누려놨었고요. 승부를 보는 마이티모가 그라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창세 감독이 좌우로 계속 움직이라는 주문을 해주고 있고요. 자 사이드 포지션입니다. 유리한 자세에 마이티모인데요. 자 일단 견누르기 자세입니다. 올라와서 넥크랭크 올 수 있고요. 넥크랭크! 레슬링 기술입니다. 넥크랭크 올 수 있는데요. 밀어내고 퉁겨야 됩니다. 퉁겨야 됩니다. 퉁! 볼 췄어요. 이 길이 아닌가요? 과거 마크플민 선수가 잘 구사했던 그런 기술인데요. 넥크랭크! 넥크랭크! etric 사실이